미용실의 원장님 미용실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한 10여 년 정도 그런 거래를 해온 모양입니다 그분이 한 10년 정도 이상 하면서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장사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다들 장사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탁을 하시는 분 말씀은 문을 닫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선 자체가 없어져가는 거죠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동안 일감을 맡겼던 분들도 계속 미용실 매출이 줄어드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아예 이제 자기들이 그냥 좀 힘이 들더라도 타월을 알아서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거래에 일감이 없으니까 오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망해한 그런 미용실 때문에 일감이 줄고 또 기존의 사업을 한 그런 미용실들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물감이 줄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렵다는 그 말을 제가 미용실을 들렀을 때 듣고 밑바닥 경제 상황을 그분처럼 그렇게 적나라하게 또 생생하게 정언할 수 있는 것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민들은 트럼프가 서울에 왔는지 DMJ를 방문했는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일과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하죠 경제는 아주 촘촘한 망과 같아서 서로서로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불황이 덮치게 되면 한쪽에서 거래가 줄고 또 다른 쪽에 거래가 줄고 한쪽의 거래가 줄면 또 다른 쪽에 연결된 부분에 거래가 줄여가지고 서로서로 거래를 줄여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불황이 점점 깊어가게 됩니다 지난해 2% 경제성장률 정확하게 2.7%입니다 했다고 야단이지만 사실 반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1.4%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 성장이 반도체 기업은이죠 1.4% 정도 1% 정도 경제성장률을 했다는 것은 정말 최악인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지지도라고 불러될 정도로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시중 경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47%, 48%를 유지한다 보통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질문입니다 국정 지지도 조사 어떻게 된 것일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화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조사기관, 조사의뢰자, 여론조사 명칭 등록일 등이 쫙 이렇게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락을 맡아야 되는 모양이죠 언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이 YTN 의뢰로 실시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그런 기관 갤럭도 있지만 이런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는 리얼미터가 대부분 일감을 수조할 모양입니다 24일, 28일, 5일간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가 이미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취임 112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는 47.6%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7.6%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절반이 차지한다 길가는 사람에게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길가는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물으면 두 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방법이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 무슨 문제가 조작했을 리는 없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지도 조사, 문제는 없는가? 대다수 사람들이 불황의 깊은 수렁으로 체험하는 상황에서 절반 사람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여론조사 방법에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떤 기사나 주장들에 대해서 남기는 댓글을 보면 그 댓글이 상당 부분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는 댓글만 잘 읽더라도 지금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호감을 갖고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언론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47.6%가 대통령 국정수행을 지지한다 이런 부분은 그런 댓글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이제 보니까 EU가 국정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가 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47.6%가 찬성한다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것도 봄이니까 2019년 6월 4주차 주간 집계도 4.64%에 불과합니다 100명 함께 물었는데 나머지는 다 전화를 끊고 4.4명 정도만 응답을 한 거죠 원천적으로 한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외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본의 NHK 방송이 조사하는 국정여론조사는 대개 50%의 응답률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5명 정도는 응답에 응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협회는 응답률이 30% 이하인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30% 이하인 경우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신뢰도에 심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특정 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약간 좀 교묘하게 질문지를 만들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엄청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017년 10월 달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찬반 여부를 묻는 그런 리얼미터라는 그 당시도 리얼미터라는 기관이 담당했습니다 리얼미터라는 관급 수주를 많이 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더더욱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리얼미터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항상 내가 기대하는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도 탈원전 찬반 조사도 리얼미터가 맡아서 했구먼요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정 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 방향을 에너지 전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딱 한 다음에 질문을 떨리니까 당연히 원자력 반대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탈원전을 찬성한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60.5%다 60.5%가 나왔으니까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증하는 데, 지지하는 데 이용을 하죠 대북정책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지지한다, 어느 정도 지지한다 별로 지지한다, 보통이다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니까 대부분 다 지지한다 이런 쪽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그런 프로젝트와의 비용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힘을 합치게 되면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하고 정직한 지지도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리얼미터에서 국정 지지도가 47.6%다 이렇게 하면 환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가 처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냉정한 자기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여론조사, 잘못된 여론조사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 좀 정확한 여론조사를 제3의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관과 연결되지 않는 여권과 연락되지 않는 야권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좀 엄정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실시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워낙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와 같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는 스스로를 속이기에 아주 좋은 또 스스로를 속이는 데 뿐만 아니고 국민을 속이는 데 아주 좋은 100명 가운데 5명 이하가 답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정 지지도 수행 지지도 이렇게 이용하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5%도 안 되는 그게 문제였군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